자살계략이 날리지 자살계략이 날리지 오 크네 오 오 없어 이게 지금 몇개야? 3개짜리지? 하나 하나 둘 세개 어디 많을수도 있어 오 오 젤 크다 젤 크다 3개짜리 지금 얼마큼 나오려나 짜살계략이 나올까봐 오 오 크네 어머머머머머 우와 주먹이다 3개짜리 어떻게 이렇게 클 수가 있지? 오우 완전 큰데? 어디까지요? 또 있을 것 같은데 없다 있다 있다 없다 없다 여기서 하나 봤는데 없어 모르겠다 아니야 하나 봤는데 진짜 여기 어디? 거짓말 하지마 없어 두더지 구멍 파놨다 이런식 두더지가 구멍 봤어 여기 있어요 구멍 감자 구멍 아니야? 아니야 근데 두더지가 먹은 건 없는데? 아휴 이거 뭐야? 아 그것도 하나 달려드리고 그만 가 얘도 하나 둘 세 개? 세 개 네 개 네 개? 와 많은 게 여기 많이 달린 것 같아 이봐 갑자기 파먹었잖아 아 파먹네 파먹었어 파먹었어 두더지가 입긴 입만하네 오 대박 크다 와 여기 손을 들어 봐 두 개 다 크네 주먹만하게 오 좋아 저 정도면은 괜찮아 응 딱 그거야 우와 이씨 세 개였어? 세 개였어? 응 세 줄기인데 여섯 개 여섯 개 나왔다고? 희원하네 응 세 줄기인데 잘 알구리 엄청 나올 줄 알았거든 세 줄기야 여기도 세 줄기야 응 응 씨름적 없네 흠 오 많이 나온다 세 줄기에 1, 2, 3, 4, 5, 6, 7, 8, 9 세 줄기에 어떻게 10이 나오지? 한번 한 두 개씩 나왔나? 세 줄기에 11이라고? 희한하 세 줄기에 11이라고? 세 줄기 세 줄기 오오오오오 왕감자 요태까지 오오오오 작다 큰 가 있으면 작은 가 있네 그 한 놈이 다 먹었네 작은 것 같은데 또 씨감자로 쓰게 아니 그 옆에 큰 거 있었는데 아니 이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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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건 씨감자로 줄 수 있어 끝 가을감자도 해봐야 되는데 가을감자가 잘 안되니까 어 Kung 응 막 serpent yeok 어렵 아 개 밑이 있다 개미들이 다 파먹었나? 개미들이 다 파먹었나? 개미집을 폭파했습니다 끝입니다 개미네들은 많이 안나오네 개미들이 다 파먹었나? 개미들이 다 파먹었나? 개미들이 다 파먹었나? 개미들이 다 파먹었나? 많다. 보여? 안녕하십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